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댄스팀 스킬리측스라고 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팀은 여성 6인조 신인 댄스팀입니다 저희가 신인인 만큼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했었어야 했는데 부족한 모습 보여줘서 너무 죄송하구요 저희 인스타, 유튜브, 페북 등 스킬리측스를 치셔서 좋아요와 구독, 팔로우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구요 저희 공연 즐거우신가요? 네 즐거우신가요? 네 저희 이제 더 신나는 곡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의 환호와 박수 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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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